오늘은 부의 추열 차선이라는 책을 가지고 빠르게 부를 늘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MJ 드마커가 직접 제시해 준 방법들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5가지 방법을 가지고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을 하시거나 이 일들을 하시게 된다면 저는 빠르게 부자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이 5가지 방법, 5가지 사업 아이템, 5가지 부를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 제가 오늘 자세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부가 통제 불가능하거나 선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빠르게 부자되기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부가 통제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선천적으로 제한당하고 있는 거죠. 시간의 부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있거나요?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기거나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하지만 M.J. 드마코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시간의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려야지만 내가 소득이 빠르게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상사에게 부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건 어떤 얘기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금이나 연분협상의 키는 상사가 쥐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건 뭐죠? 주식시장, 여러분들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이 좋으면 부가가 빠르게 증가하고 주식시장이 나쁘면 내게 손실을 가져다준단 말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안 하고 나에게 통제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분위기에 따라서 내 부가 결정된다는 거죠. 이게 주식시장의 통제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에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부의 추월차선의 이야기고요. 부의 생산 과정을 우리는 산업화를 해야 합니다. 산업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인류가 획기적으로 삶을 바꾸게 된 계기, 산업혁명, 산업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를 빠르게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부를 산업화시켜야 한다. 그럼 부를 산업화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시간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시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나를 위해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사업 시스템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게 돈을 벌어다 주고 내가 굳이 시간을 일부러 들이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돈을 벌어다 줍니다. 내 시스템이 내 대리인이 되어서 나는 내 시간을 사업이나 이런 돈 버는 데 뺏기지 않고 내 대리인이 대신 나 대신 일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M.J. 드마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런 빠르게 부를 만드는 방법, 제가 지난번 영상이나 지지난번 영상에서 추월차선 여행자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여행을 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죠. 첫 번째 목적은 여러분들의 지출, 여러분들의 라이프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려고 우리는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명품을 살 수 없잖아요. 내가 명품을 좋아해요. 그럼 그 명품을 살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수동적 소득 창출입니다. 수동적 소득 창출.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 나이의 관계 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나이의 관계 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65세 이렇게 아둥바둥해서 다 늙어서 돈을 빠르게 부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정말 빠르게 20대 초반, 20대 중반에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추월차선 지도를 가지고 여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굉장히 열심히 일하죠. 하지만 토양 자체가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돈나무는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 굉장히 빈약하게 자라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그 돈나무는 우리들의 시간과 돈만을 흡수할 뿐이라는 거죠. 빨아들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추월차선은 다르죠. 추월차선은 굉장히 비옥한 토양에서 돈나무를 기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나무가 저절로 잘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체 MJ 드마코가 말하는 다섯 가지 부의 추월차선 사업 씨앗은 무엇이냐. 다섯 가지 방법이에요. 우리가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뭔가 부를 이룩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아이템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입니다. 부동산이 대표적입니다. 내가 오피스텔, 아파트 사가지고 월세 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굳이 일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 아파트가 그 부동산이 내게 돈을 가져다 주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임대 시스템이라고 해서 부동산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나 차량을 임대해도 괜찮고요. 로열티나 라이센스 등을 포함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 시스템에 대해서 MJ 드마콘은 매우 효과적인 돈나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뭔가 빌려줌으로써 돈을 받는 거 이게 바로 임대 시스템이 되는 거죠. 꼭 부동산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허를 개발했다. 로열티를 받겠죠. 이런 것도 전부다. 내가 차량을 빌려준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가져다 주겠죠.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MJ 드마코가 가장 선호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하고요. 그 이유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24시간 주치를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개발하면 수백만 명에게 복자해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이 책에 나온 재미있는 통계인데 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부자가 된 사람의 수가 그 이전에 부자가 된 사람의 숫자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부가 많은 곳이기도 하죠. 부의 기회가 많은 곳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뭐 빌게이츠 간투명가 대표적인 사람이겠죠. 프로그램 하나 개발 잘 해놓으면 그걸로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콘텐츠 시스템입니다.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 과거에는 콘텐츠 부자가 되는 것이 신문, 잡지사, 편집자, 유명 작가만 가능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콘텐츠를 유통시킬 힘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죠. 예를 들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출판사에서 책을 내주지 않으면 그 글은 팔릴 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언론을 장악하고 콘텐츠 유통을 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만 과거에는 이 콘텐츠 시스템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블로그든 브런치든 유튜브든 다양한 SNS 채널을 통해서 내가 직접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경우가 누가 있을까요?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조엘 롤링 같은 경우죠. 조엘 롤링 같은 경우에 해리포터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끌어들였죠. 그런데 이분도 거의 50몇 군데서 거절당하다가 마지막에 한 출판사에서 한번 내보자 해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해리포터거든요. 그분이 이혼하셨고 홀로 아이 키우다가 정부 보조금으로 삶을 살아가다가 해리포터라는 글을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써서 그렇게 지금 영국 최고 여성 부자 거예요 아마. 그게 이제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 글 하나 가지고.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좋아요 상황이. 더 우리가 콘텐츠를 유통시킬 수 있는 힘을 갖는 게 훨씬 더 다양해졌고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뭔가 콘텐츠를 만들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우리나라로 치면 신사임당도 그리고 김미경 강사님도 다 이런 콘텐츠 시스템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모으신 분들이죠.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콘텐츠나 컴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시스템과 결합이 가능합니다. 유통 후 제품을 군중하게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구조에 대한 통제력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강력한 유통 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적 운영인데 가게의 콘셉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으면 이 콘셉트를 파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누구죠? 대표적인 게 백종원시죠?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굉장히 자신의 가게 콘셉트를 팔고 있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백종원 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사실 역전후동이라든지 홍콩 반점 이런 거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물론 맛도 있죠. 근데 사실 홍콩 반점이 굉장히 잘 되고 있지만 그게 가장 맛있는 중국집은 아니잖아요. 그럼 홍콩 반점은 어떻게 잘 되느냐? 홍콩 반점의 성공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정도 가격을 주고서 그 정도 분위기에서 그 정도 맛의 짜장면을 먹는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국집 가보면 되게 허름하거나 되게 위생이 조금 지저분하거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백종원은 그렇게 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면서 깨끗한 인테리어에서 빠르게 음식이 나오고 맛도 좋은 이런 콘셉트의 매장을 팔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콩 반점 프랜차이즈가 되겠죠. 이런 게 바로 프랜차이즈 유통 시스템 형태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입니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관리하는 시스템인 거예요. 이 인적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는 엔지에이티마크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좋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잘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섯 가지, 다섯 가지 아이템 제가 다시 하나하나 보여드리면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임대 시스템 두 번째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세 번째는 컨텐츠 시스템 네 번째는 유통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인적 자원 시스템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다섯 가지 방법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시작하시거나 뭐 뭔가 어떤 것들을 하기 시작하시면 아마 빠르게 부자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부의 추월차선 저자 엔지에이티마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 방법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있으시면은 바로, 바로 오늘부터 하셔가지고 빠르게 부를 이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다섯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